오늘 저녁에 서울의 서울에서 9시에 윤석열 부부, 즉 김경, 아니 여사 이리 뭐죠? 김건희 여사?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활동하셔더니 갑자기 이리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요즘 순간순간 이슈를 너무 많이 받을까요? 아무튼 우리 김건희 여사가 당선 이후에 명품을 받았다는 유력한 지금 보도가 나갑니다. 이건 아마 빼도 빡도 못하는 보도예요. 의혹이겠죠? 네. 의혹이 있는데 그동안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림이 있습니까? 나토 처음에 순방 갔을 때 1억 얼마짜리 장신구. 그것을 저희가 국민권위원회에 신고해놨어요. 실제로. 아직도 국민권위원회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이 뭐가 있었어요. 여러 설 있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사놓고 신고를 안 했으면 재산 누락. 신고 누락이죠. 공정위법 위반. 분명히 근데 선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또는 현지 대여설도 나왔어요. 현지 대여설도 그 돈은 그러면 얼마를 주고 빌렸느냐. 네. 그런 거잖아요. 무상대여가 되면 김현명법 위반이 봐야 돼요. 청탁. 네. 그 다음에 빌렸는데 세금 주고 빌렸다. 그러면 세금을 낭비하거나 행령한 꼴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저희들 분석은 뭐냐면 분명히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보통 당선자 시절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당선 전에 받는 것과 당선 후에 받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선 후에 받는 것하고 임기 시작 후에 받는 건 또 다르거든요. 어쨌든 당선 전후에 받았다면 그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많았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보다는 뇌물이 됩니다. 오늘 그 영상이 지금 확보된 거로 지금 예고 프로에 나옵니다. 살짝 나오더라고요. 예고 프로 보니까 실제 김구현 여사가 뭐 이런 걸 갖고 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녹취 내용이 그렇게 했으니까. 영상이 찍혔다. 영상의 목소리까지. 실제 그 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오늘 저녁 9시에 이제 서울에서 단독으로 나가는데 서울에서 지금 대도적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 이제 오마이뉴스라든지 다른 언론에서도 다 분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고속도로 게이트랑 함께 겹쳐지고 공지구 게이트.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좀 이따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잔고조사. 어떻게 말씀 주시고. 윤석열 김건희. 입만 내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달고 사는데 순간 아까 갑자기 김건희가 아니고 김경희라고. 뭘 속에 갑자기 김경희가 떠올랐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서울의 소리 방송을 한번 보고요. 내용을 한번 보고. 그 이후에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집 방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석하는. 과연 저기 안 소장님의 추측 또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착해가지고. 네. 설마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설마 고속도로 이렇게까지 해먹었을까. 네. 공부하고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연구해보면 진짜 헤쳐먹은 거거든요. 나중에 다 밝혀져요. 지금도 밝혀줄까. 앞으로도 다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김건희 여사의 선물 그 부분은 한 번 더. 디올이라고 아예 제품까지도 나옵니다. 네. 아까 그래서 디올 얘기가 나오고. 소리소리 자신있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내용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오늘 말씀해 주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잔고 조작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계속 지금 고속도로의 내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윤순 씨가 지금 수감돼 있잖아요. 수감돼 있고 그다음에 최윤 씨의 아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오빠죠.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지금 장구작과 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공공지구 비린대. 와 진짜 이 집안은 정말. 공공지구 관련. 상상으로 초로합니다. 공공지구 관련 재판이 진행이 됐고. 또 저희 오마이뉴스도 보도를 했고. 우리 또 안진건 소장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특히 공공지구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나왔던 그 토지. 아니 토지 아니죠. 그 흙 공사. 덤프트럭 1만 대 분량. 1만 대 분량. 1만 대 분량이죠. 야산을 깎아서. 맞습니다. 야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과정도 굉장히 불투명이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그 흙을 지금 원래 신고했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그렇죠. 불법적으로 매립한 의혹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오마이뉴스도 저희가 보도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도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좀 집중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특히 윤석열 김건희 정권. 거의 이제 제가 비를 다 포착했는데요. 자 일단 공공지 재판이 한번 먼저 드리면. 사실 뭐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이전에 공공지구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 투기 조작이 있었던 건데. 부동산 투기를 두 군데에서 잔 겁니다. 하나는 성남도촌당에서는 싸게 사서 50억 이상 차액을 남겨서 팔아먹고. 그것도 차명으로 사가지고. 그 과정에서 잔고 조작을 한 거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잔고 조작을 양정되고. 공공지구는 이제 그 전에 이미 아파트 개발. 투기하던 시절에 똑같이 개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는 시세 차이. 하나는 개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문서를 이조하고 공무원들과 결탁했다는 내용인데. 자 그 잔고 조작 350억이 확인이 됐잖아요. 검찰이 다 봐줘가지고 1년 구형백개 안에서 1년 선고받았는데. 그 대법에서 유죄 선고 나왔다고. 아니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 나왔고 법정 구속되니까. 최현순 씨가 무슨 고라니처럼 변해가지고. 막 소리를 고라니처럼 질렀다. 이런 풍자가 나왔는데. 법정 안팎에서. 법정 안에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판사를 상대로 엄청나게. 판사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는데. 저희들 느낌에는 내가 대통령 장모고. 내가 윤서방을. 그렇습니다. 그게 깔려야 되죠. 검사 때 픽업해서 우리 건희 씨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온갖 스폰도 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키웠는데. 점쟁이들하고 함께 점 봐가면서. 그만두려고 그럴 때 못 그만두게 하고. 버텨라고 그러고. 자네는 왕이 될 상일사하고. 왕자도 딱 써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걸로 저는 읽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지구 비리에서도 여러분. 800억 대 매출이 났고. 100억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개발보다는 건 남들 다 내는 개발보다는 18억을 안 내려고. 영원 처리가 됐다 나중에. 토사 양도 뻥튀겠다는 호흡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토사 처리 거리를 1.8km 메리받기로 했는데. 18km. 같은 양평공 공흥리 옆에 있는 백안리에 원래 메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메립 비용이 훨씬 저렴하겠죠. 그렇습니다. 1만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1.8km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18km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훨씬 비용이 많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광주시 태촌면으로 매립을 했다고 거짓말로 문서를 조작해서 1만 대 분량이 얼마나 비용이 뻥튀기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18억을 두 번에 걸쳐서 사기를 쳐서 영혼으로 만든 희대의 사기 사건, 국고 행령 사건을 저지른 건데요. 국고 손실죄를. 그런데 검찰이 기껏해봐야 삼은석이죠. 그다음에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 그것도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도 제가 추가 고발을 전후해서 겨우 포함시킨 겁니다. 말이 안 돼. 사무소 유조로 해서 행사를 했으면 분명히 재판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사무소 유조하고 행사했는데 그럼 이거 왜 행사했어요? 공무원들을 속이려고 또는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 검사가 부실기소했다,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여주지층에서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는 추가 안 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국고 손실을 빼먹었습니다. 18억을 빼돌린 거. 그게 제일 핵심이죠. 뒤늦게 양평군청이 1억 얼마를 또... 나중에 이제 양평군청이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가 그러니까 그래도 몇 억을 부과를 한 거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들의 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설령 18억이 과도해서 일부 깎였다 하더라도 영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진짜 건설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저는 맨날 물어봐요. 건설하시는 분들만, 시행이나 시공하는 분들만 만나면 물어봐요, 맨날. 야, 대장동은 이거 이재명이 잘한 거 아니야. 그럼 다 대부분 그건 이재명 난놈이다 그래요.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환수하는 지자체가 없대요. 아예 민간에 맡겨버리지. 1조로 갖고 오든 2조로 갖고 오든 다 잘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라고 압박하는 경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공직원은, 야, 그건 100% 비리지. 개발 기간을 2년을 연장해주고 소급해서 아무 페널티도 안 주고.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도 없으면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걸 공적으로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18억 개발보다 영혼이 됐다고? 야, 그런 경우도 있냐? 저한테만 물어봐요. 자기들끼리도 물어보면 돼요. 개발보다 영혼이 되냐. 문서상으로는 공무원대 입장에서는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비용이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법원에서 당군인의 최악의 기소라고 우기고 한동훈이한테 말 배운 것 같아. 한동훈이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입만 열면 음해하고 요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동훈이가 너무 어깨에 뽕이 들어갔다고 할까요? 완전히 오바해서 바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멍청이야 그랬나요? 스튜피드라고 했으니까 멍청아. 그래서 정책중립위반이 너무 과도해져서 탈핵세가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번 주에 한동훈 고발하거든요. 좀 이따 할 건데. 왜냐하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딱 걸린다고 걸렸다고 봐요.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무슨 당군이 최악의 기소로 하는 거예요. 이런 기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정말 날씨 두꺼운지 후한 무취한 자들인지 저는 상상을 초로합니다. 검사가 바조기 구형해가지고 1년 구형된 겁니다. 최은수님 좀 이따 제가 장고조작 사건 정확히 이야기해 주겠지만. 공웅지구도 최은수님과 김건희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쏙 따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김성교가 뒷배를 봐줬다는 건 여러 정황이 밝혀졌잖아요. 여주 2013년 여주 지청장 시절에 한참 개발이 논의되고 추진될 때입니다.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김성교가 내가 장모님 땅 다 잘 허가 내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하고 고마워해. 수승이 남아있습니다. 그전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폭탄 좀 아시는 사이다. 육성 두 개가 남았습니다. 김성교가. 직접 본인 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김성교가 그렇게 너무 까불어가지고 지금 용산으로 찍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친하긴 친했는데 네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인마 우리 곤란해졌어. 그래서 다음은 공천을 못 받는 가능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거기 온희룡 갔으면 좋겠어요. 온희룡. 온희룡 연관이 이번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18억이나 되는 개발부당금이 영웅이 되고 개발기간을 법인허가 기간을 2년 가까이를 소급해서 어떠한 페널티도 없이 연장해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특혜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불법 매립을 했는데 덤프트럭 1만 대 분량의 토사를 산하라를 깎아서 거기를 만든 거니까 공지가 아파트 800세대쯤 됩니다. 아니 350세대.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매립했느냐. 검사들이 또 봐준 겁니다. 국고 손실도 빼버리고 공무원들하고 결탁했을 가능성도 빼버리고. 그러면 그것을 토사 운반 거리를 뻥튀게 했다면 어디다 그러면 매립했는지를 밝혀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미신고 매립이니까 불법 매립이거든요. 농지법 위반이고. 이것까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파지에 대해서 이번 주는 제가 한번 불법 매립 현장 가보려고. 이미 오마이뉴스를 한번 갔다 왔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미 보도해서. 진짜 보도에 사진이 나왔죠. 이종한 법조팀장님. 법조팀장 아니고요. 이종한 법조 기자님. 사회부 기자님. 지금 기획팀입니다. 기획팀이니까 제가 어디 가면 뉴스공장에서 이종한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까지 했더니 본인이 또 들으셨대요. 제가 이야기한 걸. 그때 거기도 가보려고 그러는데 싹 빠진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겨우 이번에 첫 재빨리 냈는데 당군일의 최악의 기소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김건희 오빠는 김진우고 이름이. 그리고 이미 여러 번 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선거 캠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7시간 녹취를 보면 나는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대통령으로 지칭을 하고.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이미 공적으로 등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ESI인데 대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리의 주범으로 주목받는.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 진짜 친절하대. 다 피실명으로 쓰고 얼굴을 다 모자이크 체리해 줬대요. 재판 나가는 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공적 인물이냐 사적 인물이냐는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차남이고 김건희 오빠이고. 최순순의 아들로서 현재 ESI인데 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여러 형사 사건의 주요 중대 비리 피의자이고 피고인이기까지 한대. 얼굴과 이름을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지 의문인데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지정당하고. 당군인의 최악의 이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건 변호인단의 주장이니까. 재판부에서 잘 판단을 하겠죠. 어차피 그 사실관계의 내용들을 잘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을 제가 면밀히 감시해야 되고요. 공공지구 비리는 제가 추가 고발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김성규가 뒷배이고 최순순, 김건희가 주도한 건 분명한데. 윤석열의 차남만 봐주 기소를 했다. 그것도 검찰이 한 10개 정도의 죄가 있을 것 같은데. 2조 3문서 행사와 그다음에 유기왕 공무집행 방해. 딱 2개만 기소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구역량이 줄어들게 되고. 재판부가 어미 처벌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최순순이 그런 겁니다. 1년형만 구역을 했어요. 1년형만 구역량으로 하겠죠. 1년형만 구역량으로 하여 2년형 세차ygook